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생계수단으로 정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? 저는 이걸 생계수단이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이 진리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하는 건 알았고 그럼 생계는 모르겠는데 하고 간 거죠. 이걸로 생계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걸로 어떻게 생계를 해결해요? 그런 그림도 없었어요. 그냥 이걸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하늘이 굶어죽이진 않겠지 하고 그냥 접근한 거죠. 어떻게 먹고 사게 될지도 몰랐어요. 생계수단으로 이걸 정한다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. 돈 버는 유튜브 강의 중에 돈 벌고 싶으면 남들에게 뭘 이렇게 해줄지 생각하라. 그걸 밀어붙여라. 저도 좀 그런 거에 가까웠어요. 내가 인류는 개벽해야 된다. 그리고 내가 개벽의 답을 찾아서 그분들과 나누고 싶다. 그리고 학당 10대쯤에 나는 그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게 홍익인간. 역지사지 홍익인간.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. 그걸 하기 위해서 참나각성, 호흡수련, 양심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런 기본적인 게 그때 깨달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이건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.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. 그럼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 알리고 퍼뜨려야 된다. 그냥 인류에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늘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지. 그냥 이렇게 좀 막연히 생각하고 덤볐어요. 그래서 힘들었어요. 디딤돌링 감사합니다. 그런데 하늘이 절대 굶어죽기에는 안 하시더라고요. 옆에서 보는 가족들 고생했죠.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리라고 봅니다. 저희 아버지 고생하셨죠. 저희 여동생들이나 제 남동생은 저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. 여동생들도 힘들었을 거고. 집안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.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.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학당을 열었어요. 최악의 상황이었어요. 집안 입장에서는. 아버지는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셨는데 낭망하셨고. 한 8년간 명절 때마다 아버지랑 얼굴 붉힐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. 아버지만 고생하셨죠. 지금은 좋아하시는데요.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. 자 보살도 하려면요. 부료도 해야 되더라고요. 아버지한테 부료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내가 멈추면 인류가 멈춘다. 내가 안 하면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할 것 같다. 그때 생각해요. 내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날 이해 못 하신다. 설득하려고는 해봐도 제 역량 부족인지 설득도. 제가 뭘 하는지 설득이 힘들고. 아버지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세요.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힘든 채로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일 죄송하죠. 아버지에게 제일. 지금도 미안한 마음. 그때는 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. 말도 안 되지만. 아니 그래도 우리 집이 고생해야지. 다른 집보다는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시작했으니 우리 집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맞지.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버텼어요. 그런데 지금 미안하죠. 늘 미안하죠. 끝까지 포기 못한 거는요. 이겁니다. 중간에 많은 유혹이 왔어요. 저한테 다들 너가 박사가 아니라서 그래. 너가 더 그럴싸한 간판을 가져야 돼. 뭘 해야 돼. 이러다가는 너 아무것도 안 돼. 그런데 제 아까도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안 하면 이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았어요.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? 지금 제 추측이 맞지 않았나요? 제가 이거 안 하면요.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. 그 확신이 저를 버티게 한 거예요. 우리 집 가족들이 고생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별로 되는 일이 없었죠. 젊어서는. 되는 일 도움 돼.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악까지 갔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인생이 진짜 무상하더라고요. 언제든지 부르면 가겠구나. 어머니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강렬하게 도움에 공부해 뭔가 강렬한 뭔가 이게 있었어요. 임팩트가. 그래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. 인생 길 언제 갈지 모른다. 그럼 살아서. 그때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고 뭐고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을 거예요. 이거 52에 돌아가셨거든요. 어머니가. 그러면 사람이 저는 막연하게 어머니는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. 언제 갈지 모른다. 자기 할 일 하고 가는 게 인생인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 생을 어디다 쓸 거냐. 진지하게 고민했어요. 이 일에다 써야 된다고 확신했어요. 그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2002년에 돌아가시고 2002년, 2003년에 공부 답이 딱 나왔어요. 냉정하게 제가 답을 내리게 된 데는 어머니께서 가신 그 일이 엄청난 영향을 줬죠. 인생은 무상하더라. 그 무상한 인생에서 뭘 만들 거냐. 뭘 할 거냐.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. 자명해졌어요. 그 길이 이제 역지사지. 인류가 살 답이 역지사지인데 그거 알려야 된다. 큰 충격 속에서 인생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.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봉호 선생님한테 강렬하게 들었었는데도 그래, 좋은 말이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답이다.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한다. 이게 확실해지더라고요. 어디서 알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